사랑의 아버지 우리 찬열이 믿음에 귀한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름에 세우신 복된 가정이오니 가정의 전통을 찬열이 대해 더 능력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성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요셉의 역사가 사랑하는 찬열에게서 고정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샘겟에 숨겨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이 찬열이 지혜와 귀와 믿음이 균형을 유지하고 잘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는 모든 가정에 필요한 자원도 부모를 통해서 나라와 모든 사회 주변을 통해서 제공해 주셔서 이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 목표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손에 사랑하는 찬엘을 맡깁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되 부모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있게 하시고 부상 대대로 이어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